진실은 무슨 말이야 아 진짜 아아 은총각만 안주면서 다 막아보자 아니야 은총각은 안줄 수는 없어 근데 다 막자 그냥 아 동전 버프인가 보다 아 미치겠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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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를 실현하리라 정의를 실현하리라 정의를 실현하리라 아 아 핸드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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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진짜 존다 하기 싫다 하하 진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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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색이 욕 나올 것 같아 뭔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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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раж 다 하람 하하하 하 maybe 하낙 하하 하 spraying Breaking out 역전 간다 가능하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불리한 게 비치면 기스 뜨고 가는 게 진짜 안 좋은데 지금 딱 꼬락선이 보니까 팔라사제 도적 남겨놓고 흑마벤 한 게 어그로 갔거든요 이렇게 가져갈게요 아 nos 아 오 어 아 아 켈레서스 나와도 괜찮고 아니면 뱅클 제발 쉬어주라 제발 좋아 아 아 진짜 왜 아 att 그렇죠 아 아 안녕하세요 가는지 어디 여 Kash 磨 아 진짜 다했다 암살꽃 암살꽃이면 몰라 아 진짜 너무 내가 씨발 무슨 짓을 해야지 이걸 이길 수 있었을까? 내가 어떤 플레이를 했어야 이 세 판을 내가 이길 수 있었어 난 무엇을 위해서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10,000원을 넘게 쓴 걸까? 아아아아아아악 너네 잊지마라 소리베이비